아휴 안 자고 뭐해 빨리 자지 엄마 먼저 자 뭘 뜨고 있는 거야 누구 줄 건데 나 줄 거야 선물할 사람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땐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야 빨리 자 불침번이라니요 집에서 무슨 불침번을 서요 수영이가 오후에 탈출하다 딱 걸렸거든 도저히 불안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밤마다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기로 했어 민영아 긴급상황이다 긴급상황 너도 협조 좀 해줘 바쁘겠지만 근무인치 좀 보여줘라 네 총 근무 시간은 밤 11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8시간이야 우리가 각자 2시간 동안 근무 서고 여기에 사인하면 돼 이게 무슨 짓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지 저 집애한테 절대 빈틈을 주면 안 돼 이래도 불안해 당분간 말 이렇게 하자 미녀가 이럴 때 수고하니까 반납을 해야지 형이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야 어머니는 11시에서 1시 아버지는 3시에서 5시 남은 건 1시에서 3시랑 5시에서 7시인데 형이 먼저 볼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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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나가려고 화장실 가 왜? 정말? 가 참 정말 왜 이래? 이럴수록 엄마 손해거든? 나 반드시 나갈 거니까 두고 봐 제주 있으면 나가봐 굿모닝 나 진아 여진구멍 네 나 진아 여깄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뭘 여깄고 뭘 저희가 해 지금 밤마다 야식 배달해? 아침부터 졸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도 졸았어? 어 나 네 옆으로 갈게 아 저기서 졸다가 또 걸릴 거 같아 너 어제 밤새웠어? 거의 잠대를 한 번 놓치니까 잠이 안 와서 너 어제 뭐 일 있었어? 아니 야 그렇게 졸려? 아 미치겠네 내가 뺨을 못 꼬집어줄까? 잠이 안 깨게 너도 해줄까? 나도? 그래 아 아 아 뭐 하는 거야 둘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둘이 뭐 하는 거야 나란히 앉아서 승희 씨 보면 또 그랬겠다 니년놈들 사귀지 와 케이크 너무 예쁩니다 따로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재밌지도 않는 논담을 줘서 어? 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딴생각 한다고 장유일 씨 때문입니까? 네 그 친구 요즘 통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수영이랑 잘 안되는 모양인데 옆에서 도와줄 것도 없고 안타까워요 아 그렇습니까? 와 초콜릿 씨 입에서 넣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먼저 돼지처럼 먹어서 아니에요 먹어요 돼지 같지 않아요 자 점심 먹자고 진아 씨 안 나가? 네 저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식사하시고 오세요 그래? 나진아 씨가 배가 안 고프게 돼? 네 3년에 한 번쯤? 그래도 먹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메뉴 소고기 덮밥이라던데 됐다 너 나 많이 드셔 나 좀 잘난다 야 중구멍! 그럼 나 갔다 올게 모르겠어요 고소기 네 감사합니다.